오늘은 교회 절교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27일 광화문에서 2시에 한국교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위해서 창조세계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반추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지 거룩한 땅을 걷다 네 번째 시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특이한 기록이 있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두 가지나 하나는 제일 오래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많은 이야기 있는데 성경을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하게 사무신 사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호수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구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삿개월을 만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중심이 되는 이 두 가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여호수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와 신약의 예수님께 삿개월을 만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것입니다 둘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전제는 사실상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보금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이미 계획된 것이고 예배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보금을 전했던 마태보금이 가장 두드러지긴 하지만 나머지 보금서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여리고를 그냥 사용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도시였고 특별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급한 백성 가운데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수하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를 만났어요 여리고의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한 2미터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높이가 한 8미터 정도 됐는데 문제는 이 성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성벽을 만드는 기술이 성벽을 만들었던 것이 너무 견고했던 거예요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더 높은 지대를 만들어서 이 내벽을 하나 더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 내벽의 기저가 이쪽 바깥벽의 땅에서부터 한 14미터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높았죠 이미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일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업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너보다 강한 나라들 앞에 너의 연약함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 하나는 너희가 넘지 못할 하늘에 닿는 성벽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처음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난 현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들을 알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내 앞에 문제들이 견고하게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한 성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서 삿개월한 사람에게서도 재현이 됩니다 삿개월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문제로 던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삿개월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누가 보면 19장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월아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삿개월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만이었다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일을 그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갈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알지 못하는 갈증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삿개월의 갈증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갈증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간절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에게 문제로 다가왔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키가 작은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라는 것이죠 하나는 키가 작은 삿개월 그 자신의 연약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둘러싸던 많은 무리들의 벽이었습니다 삿개월에게 이 사람들의 벽은 견고한 여리고성의 벽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가 그 뚫지 못할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호수와의 이야기와 삿개월의 이야기를 억지로 연결시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 신명기 13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이런 거였어요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와가 그때의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500년쯤 지난 후에 아방시대인데 베델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열한기상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죠? 여호수와의 예언대로 이 히엘이 털을 세울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이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리고에서는요 500년이 지나도 메시지는 하나 분명한 거예요 성벽 성벽을 세우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500년 동안 그냥 기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 수만 년 동안 지났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분명히 기억됐을 거예요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어떤 말씀 성벽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 500년이 지나도 600년이 지나도 700년이 있어도 여리고는 그 메시지가 분명했던 도시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이 도시에서 삿개월을 등장시키고 예수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막던 사람들의 벽에 벽을 이야기 등장시킨 것은 단지 우연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여리고는 누가 봐도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여기에는 성벽을 쌓지 말라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개명이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도 여리고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재현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신약에서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사케오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병을 고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교하려면 뭐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사케오에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리고를 지나가며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으로 정의하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리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야 내 밖에 성벽이 무너진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못 외우지만 여러분들은 외울 것을 강요합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야 내 밖에 성벽이 무너진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 있죠 그런데 그분의 쓴 긍정의 힘이라는 곳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소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차장 철도에서 객차나 화물차를 결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수리하는 것을 조차장이라고 합니다 이 조차장에서 일하던 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 닉이었습니다 성실했는데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던 거예요 매우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했고 언제 불행이 닥쳐질지 모른다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이 한 시간씩 앞당겨졌습니다 당번인 닉이 남아서 작업을 하는데 보수를 위해 조차장에 들어왔던 냉동 열차 안에 사고로 갇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동료들은 이미 모두 퇴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문득 자신이 냉동 열차 안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상황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셔츠 주머니를 뒤졌더니 거기에 볼편한 자료가 있었고 구석에 마분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거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떠는 와중에도 그는 이 긴박한 상황을 적어야겠다 하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귀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말처럼 그 글은 닉의 마지막 유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승무원들이 이 냉동 열차의 문을 열었을 때에 닉은 열차의 한 구석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동사였죠 그런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닉이 갇혀있던 냉동 열차는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냉동 열차는 꽤 오랫동안 고장이 나 있었고 닉이 죽을 때 역시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닉이 얼어 죽던 날 밤 이 냉동 열차 안의 온도는 보통 실내 온도보다 약간 낮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닉은 냉동 열차가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믿은 나머지 스스로 죽음을 기대한 것이죠 닉은 자신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의 전투에서 패한 그 순간에 현실의 몸도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선박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1961년에 이런 현상을 아마 의료계에서 정의했겠죠 1961년에 이런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이름 짓습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의 실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나를 가로막는 성벽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야 내 밖의 성벽이 무너진다 여리고 성은요 벽을 쌓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영어수화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선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영어성경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리고는 타이틀리 셧업되어 있었어요 타이트하게 다쳐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타이트하게 빈틈없게 다쳤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다쳐있었고 하나님께도 타이트하게 성벽을 쌓아놨던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물론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들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급의 군대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능력을 바라졌던 하나님의 소식이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했던 지금 사실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자기 인생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 백성들은 문을 굳게 닫고 높이 쌓은 타이트한 성벽에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여리고의 성벽을 따라 돌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한 것이 무색하게 작전도 전락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려면 왜 정탐을 보내셨나 성벽 타고 돌려면 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셨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탐하고 온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호사와 갈레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정탐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분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정탐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정탐하고 나서 어떤 전략이 아니라 여호사와 성벽을 그냥 돌아라 할 것이면 정탐이 없어도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탐을 하고 나서 그냥 성벽을 돌 거면 정탐을 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와 갈레비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하고 나서도 그냥 성벽을 돌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열이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것을 요청은 하셨습니다 여호사 6장 사전에 보았더니 딱 3개였어요 6장 사전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딱 3가지 여호사 6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눠 놓는 단어가 있는데 3개입니다 7, 언약계, 제사장 이게 6장에 각자 단어가 10번 이상씩 나와요 7, 제사장, 언약계 여러분 7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사장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약계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열이고 성을 이 셋을 가지고 돌아요 7, 언약계, 제사장 사실 진짜 전투는 그때 그들 안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군인들 다 빼고 거기 우리나라 목사님들 많다는데 목사님들 다 보내고 목사님 선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안해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안해하겠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염려가 찾아오는 일이고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서를 따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1장에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한 번 말씀 가지고 이 엄청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호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호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벽을 돌면서 그 마음에 벽이 더 쌓이는 사람이 있을 테고 벽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벽이 더 높아지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보면 자신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벽이 무너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의 이 이야기는 7이 강조돼요 7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함,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던 이 7일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력한 시간이에요 성 앞에서 성을 그냥 돌기만 하던 무력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성경에서 완전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력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있을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여리고성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릴 것은 그들에게 절대로 여리고성벽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정하기 이전에 그들 안에 쌓여있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왜 쉽지 않습니까? 문제는 밖에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견고한 성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신화 같은 이야기 사실일까요? 돌기만 했는데 돌아나도 안 던졌는데 무너졌다는 이야기 이거 사실일까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신화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의 딱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7일째 성주의를 7번 돌고 난 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레어로 의미를 따지면 이 성벽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방향이 있었어요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가짜로 꾸며되었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보통 성벽을 쌓는 그 기술은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성벽이 무너져야 한다면 결국 마지막이 무너지는 것은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성경을 축조할 때 기술이 밖으로 무너지면 너무 약하게 만든 것이고요 강한 성벽은 안으로 무너지게 무너져도 안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벽이 성경을 보니까 밖으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진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꾸며내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여리고가 발굴되었어요 여리고는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까지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장소에서 보인 거예요 실제로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다 같이 하면 해야죠 이 견고한 성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한 성 앞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무너뜨려라 라고 그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싶으신 것이죠 사도바오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죠 사케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케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인 자케오, 자카이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자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깨끗한, 순결한, 의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케오의 부모가, 사케오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앞으로 순결한 사람이 돼 너는 앞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케오는 세리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케오의 연악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뭐하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번역이 문제인데 요즘 번역으로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와 돌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돌 무화과나무가 맞긴 맞는데 어감이요 뽕나무가 더 좋아요 저는 뽕나무에서 은혜 받아갖고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면 조금 잘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뽕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위치도 상당히 높았던 여리고의 세리 장이었던 이 사케오가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겉옷을 그 위에 두르죠 그러므로 나무에 올라갈 때에 수치스럽고 민망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케오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그대로 먹기에 맛이 없다고 해요 다만 열매 한 부분에 상처를 내면 그 열매가 달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먹고 시장에 내다 팔기에 적당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내야 좋은 상품이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종과 노예들이었습니다 사케오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 사케오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문제는요 뽕나무 앞에서는 사케오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는 올라갈 만한 쉬운 나무가 아니라 사실 뽕나무는 올라가지 말았어야 할 이유가 많은 나무였던 거예요 누구나 그 뽕나무 앞에 서면 이 나무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안에 그가 무너뜨려야만 했던 벽들이 그에게도 마주한 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케오가 뽕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 나무가지 있었네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다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뽕나무는요 이 나무는 올라가야 될 이유보다 올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사케오에게는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도 있었을 테고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옆에 있던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그것인데 사람이 많아서 그 옆에 있던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뽕나무가 없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실만한 길을 미리 앞서 달려갔어요 앞서 달려갔다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어느 지나갈 길에 미리 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사케오의 능력으로는 사람들의 벽을 못 무너뜨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벽이 무너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사케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뽕나무에 올라간 사케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케오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여주여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친한 척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큼 친한 척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동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케오의 이름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케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버리는 잔치의 호스트가 됩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며 이야기하죠 죽게 여짜오되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언했던 것이 이 장면입니다 내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그의 삶의 견고한 벽들이 순정 앞에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다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사케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어 번역본들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분들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들이 후선도 되고 자선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축복된 삶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생긴 견고한 벽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만나고 싶은데 실상은 막고 있는 벽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강한 문제들과 그 견고한 성벽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견고하게 쌓인 벽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열의가 앞에서 아무 무기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생긴 그런 벽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강한 성벽은 내가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급하면서 모세가 출애급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왁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먼 훗날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이 외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이 외칩니다 사무엘 선지 12장 말씀인데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왁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 오늘 저도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목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막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성벽들이 무너지기를 추천합니다 종교개혁주의, 신앙의 개혁 우리 안에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야 내 밖에 성벽이 무너진다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야 내 밖에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앞에 견고한 성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전 가운데 삶의 여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도 있고 견고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막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벽들이 먼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증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